업계의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진 청두가 오전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년 전 삼성전자 출신 최씨가 중국지방정부와 협력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회사를 세우면서 삼성전자 투석연구원 출신 오씨를 비롯한 여러 기술인력을 영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오씨의 자택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도가 발견되었으며 공정 설계에 필요한 PRP 기술과 품질 규격인 MTS 기술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는 원래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시범, 웨이퍼 생산을 1년 3개월 만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기술 유출로 보고 최씨와 오씨를 구속 통치했으며 이 회사에 이직한 3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한 후 몇 년 뒤 해고하는 방식으로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인력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간첩법 개정이라 간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고쳐라. 저렇게 기술이 빠져나가도록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이런 기술 유출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